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어본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칭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팬들의 열정 어린 응원입니다. 치어리더와 마스코트의 현련한 안무와 응원단장의 힘찬 구령, 그에 따른 팬들의 함성, 거기에 선수 한 명 한 명에 맞춘 응원가까지. 경기와 별개로 응원만으로도 즐거울 정도인데요. 그 열정에 반해 직접 치어리더가 된 유럽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현대식 프로스포츠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정확히 말하면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와는 응원 문화가 많이 다른데요. 프로농구인 NBA나 미식축구인 NFL처럼 우리 프로야구 등에서 볼 수 있는 치어리더가 응원의 큰 축을 차지하고 힘과 열정이 넘치는 리그나 종목들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구의 경우 본고장인 미국은 별도의 치어리더가 없이 팬들이 스스로 응원가를 부르는 식으로 응원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다 함께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 야구장에 비해선 심심한 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인 축구의 응원 문화도 미국의 야구 응원처럼 치어리더나 별도 응원단 없이 팬들 스스로 응원가를 부르는 식으로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PL의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자체적인 치어리딩 팀이 있는 구단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선수의 눈에 레이저를 쏘거나 상대팀에 유색인종 선수가 있으면 인종차별성 구호나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팀 팬들을 공격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때려 부수기도 합니다. 이런 훌리건들의 만행은 유럽 축구계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내다 한국 스포츠의 응원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곳과는 달리 모두가 축제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열정적이면서도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니 말이죠. 특히 야구의 경우 미국과 달리 치어리더 등 응원단이 팬들과 함께 어우러져 교감하고 같이 춤추며 경기는 물론 응원 자체도 하나의 컨텐츠로 즐긴다는 것에 매료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중남미 등 야구가 보급된 지역이 아닌 야구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야구라는 게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웃고 환호하는 모습 자체가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추가 시간이나 연장 전 하프타임 등을 제한다면 전후반 합쳐서 90분이면 끝나는 축구와 달리 한 경기당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다들 지치거나 힘든 기색 보이지 않고 즐기니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 우리 야구장의 모습에 반해 본인이 직접 치어리더가 된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독일 칼린 출신의 파울라 애삼이 그 주인공인데요. 모국어인 독어는 물론 불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등 무려 6개 국어에 능한 그녀는 본래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 중 하나인 파리정치대학에 재학하던 재원이었습니다. 파리정치대는 현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을 포함해 프랑스의 여러 거물급 정치인과 관료, 유명인사가 거쳐간 곳인데요. 그런 곳에 다니던 엘리트인 파울라가 고려대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 그 문화가 한국의 스포츠 응원 문화가 될 것이라고는 파울라 본인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다니던 파울라가 우리 응원 문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역시나 연고전인데요. 연고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인 연세대와 고려대에 자존심을 건 학교 대항전이지만 연고전이 웬 말이냐? 고연전이라고 해라!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여타 큰 스포츠 대회들과 맞먹는 열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학생과 동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각자의 학교를 응원하는 모습은 어지간한 프로 경기는 명암도 못 내밀 수준인데요. 파울라는 그런 연고전 중에서도 농구와 함께 가장 열기가 뜨거운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인 독일과 카메룬의 피가 흐르는 그녀에게 축구는 일상이었지만 야구는 처음 접해보는 스포츠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다는 듯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팀을 위해 치열이다. 응원단장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나게 응원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분데스리가는 서서 팀의 응원과 한두 곡을 부르는 게 응원의 전부지만 한국의 응원은 정말 역동적이고 신난다고 평했지요. 정열적인 한국의 응원 문화에 빠진 파울라는 자신을 매료시킨 고려대 응원단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모집 기간. 그 뒤 겨울방학 때의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치어리더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내합격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두산베어스의 치어리더 팀. 대한민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외국인 치어리더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파울라는 안타와 땅볼, 뜬공도 구분 못할 정도로 야구의 문외한이었지만 응원의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대여섯 시간의 안무 연습이 반복되는 고된 생활에 편도선염에 걸리거나 온몸에 파스를 붙이는 등 고생이 많았지만 그녀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업 때문에 연습을 못하는 날에도 영상을 틀어놓고 안무 연습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녀는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데요. 당시 두산의 치어리더 팀장은 파울라에 대해 춤출 때 표현력이 좋고 자유로운 댄스의 능에 응원 분위기를 살리는 데 제격이라며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파울라의 응원을 향한 열정은 야구 시즌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겨울에는 WKBL의 춘천 우리은행과 V리그에 서울 GS칼텍스 등 농구장과 배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없다. 그냥 좋다며 독일로 돌아갈 비행기 표도 사두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에 정들었던 파울라는 1년간의 치어리딩 활동을 뒤로하고 학업을 위해 유럽으로 돌아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현재 모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치어리더로 갈고 닦은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파울라를 언젠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파울라 외에도 우리 야구 응원 문화에 푹 빠진 유럽 미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패션 모델 도리스 롤랑인데요. 파울라처럼 그녀도 과거 소르본 대학이라 불렸던 명문 파리사 대학에서 미술과 고고학을 전공한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방학에 한국을 찾게 되어서인데요. 방학마다 한국을 찾은 도리스는 한국의 음식 문화와 음악, 미술 및 패션 등 예술에 반해 대학 졸업 후 모다르 국제 패션스쿨 재학 중 부산대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됩니다. 도리스가 치어리더가 된 계기는 파울라와는 좀 다른데요. 인터넷 쇼핑몰 모델 알바를 통해 알게 된 사진 작가에게 한화 이글스 치어리더 자리를 제안받았던 겁니다. 당시 패션 회사 입사가 확정돼 있던 도리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냐는 마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녀가 야구장에서 접한 치어리더란 역할은 모국에서의 치어리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말하는 치어리더는 마칭밴드처럼 북을 치고 큰 모자를 쓴 사람들인데요. 한국 야구장의 치어리더는 직접 관중들 앞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 거라 도리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부끄럽고 박자 타는 방식도 프랑스와 달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팬들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도리스는 관중들이 주는 힘차고 열정적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는데요. 한국 야구 응원 문화에 대해 그녀는 KBO 리그의 응원은 특유의 맛이 있다. 유럽 축구 등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움을 갖고 있다. 며 꼭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함께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예전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도리스는 K-POP과 드라마, 음식 문화 등 다른 문화들처럼 한국의 스포츠 응원 문화도 K-컬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응원할려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야구장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게 도리스의 한국 응원 문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녀는 한류의 국제적 파급력이 현저히 확정되고 있다며, 팬과 하나 되는 야구의 응원 문화야말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주장했는데요. 프랑스에는 프로야구가 없는데 이곳에 오면 야구장의 열기와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오면 야구장에 들러볼 것을 권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체류기간 문제로 인해 한화에서의 치어리더 활동 1년 뒤 프랑스로 돌아갔는데요. 할머니부터 패셔너블 회원가업을 이어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한국에서도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고 했던 그녀의 바람대로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